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개묘년 새해 약속 캠페인으로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작년에 코로나19를 딛고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귀여운 돼지저금통과 서툴게 쓴 기부글자가 눈에 띄는 편지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담은 익명의 독지가들이 보낸 물품들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모두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챙기려는 온정의 손길은 이런 모습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계획보다가 좀 더 많이 했고요. 복지원이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의 연결해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성과를 있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요 사업이 모두 목표 이상을 달성한 만큼 기존 홍보 경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와 기증자 늘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운영 중인 장기 기증 홍보부스를 다른 시험장에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이용자와의 접촉면 넓히기에 주력합니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작년 재단사나 복지관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장기 기증 릴레이를 올해는 복지관 이용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생명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업무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우리 재단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하고... 특히 백혈병 환화를 위해 진행하는 조열 모세포 희망등록 캠페인은 약속 캠페인으로 한 단계 높은 목표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희망등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기증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약속 배지를 착용해 꾸준히 되새기는 계기를 선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기분 좋아지고 했는데 지금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보면 100명 중에 만약에 대상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50%예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리고 마음에도 한 번 더 새기지 않겠나. 이외에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나 기부금 전달식 등도 꾸준히 진행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좋은 일은 좀 하려고 그러지만 생명이라는 글자를 보면 뭐를 하고 살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명나눔실천대구본부장으로 만경스님을 새로 임명하면서 지역본부의 새 출발도 알렸습니다. bbs뉴스 서유령입니다.